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연말 보령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과 보령시가 서해안 해양관광빌드 조성에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모 기자, 양측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안군은 해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령시와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태안군의 제안에 보령시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협력은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양측은 다음 달 12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광과 수산, 교통 분야에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두 지자체 협력의 배경은 보령 해저터널 개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주변의 교통 여건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됩니까? 올 연말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하면 태안 안면도에서 보령을 차로 1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무려 1시간 40분이나 걸렸던 구간인데요. 바다로 갈라졌던 태안군과 보령시가 해저터널과 연륙교로 연결되면서 실질적인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에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태안군과 보령시는 저마다 관광객 유치 전략 짝에 나선 상황입니다. 태안군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고 보령시는 공공편익시설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한때 태안과 보령이 연륙교 명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9년 태안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를 이어주는 연륙교 명칭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태안군은 솔빛대교, 보령시는 원산대교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충남도가 중재안으로 천수만대교를 제안했지만 태안군이 심의 과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최종 명칭은 국가 지명위원회가 정한 원산 안면대교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신경전을 벌였던 태안군과 보령시가 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생 발전하는 두 지자체의 모습을 저희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